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유영화의 뉴스 코멘터를 시작하겠습니다. 밖에는 서울 지역에서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선선해지는 날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위가 좀 가시는 것 같고요. 추석도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하여튼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호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국민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유영화의 뉴스 코멘터리 시간에는 항상 우리 국민의 삶이, 국민의 생활이 제대로 순환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고 그리고 함께 나아갈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도 마찬가지로 코멘터리 뉴스에서 제가 몇 가지를 다뤄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박상병의 뉴스 클라스 박상병의 뉴스 클라스에서는 취임신 명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문제. 그다음에 여당 상황. 콩가루 집안으로 달려가고 있는 여당 상황. 저희가 한번 달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을 우리 박상병 박사님이 쭉 통해 나오셨는데요. 일본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합니다. 왜 걱정하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 9번기의 생활경제에서는 국유재산매가 나라 땅 팔아먹는 기재부 모피아 기재부들의 행태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왜 그러는지 어떤 땅을 팔아먹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땅은 누구에게 팔아먹으려고 하는지 그 부담은 결국 누구한테 오는 것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벌써 들어오셔서 김명희님, 포비님, 나이스예스님 어제도 동접자수가 상당히 올라갔는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채팅 부탁드리고 의견 부탁드리고 여론을 공론화시키길 기대하겠습니다. 코멘트 뉴스 들어가기 전에 주요 뉴스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고 영국 주간지 이코노메스트에서도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고요. 미국의 언론도 계속해서 미국의 짐이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었는데요. 독일과 스위스 언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유럽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가 인색하고요. 인색하다는 표현은 이상하고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문제점이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걱정이 되고요. 이 난국을 과연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헤쳐나갈 것인지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독일의 엣지트 도이치 차이퉁에서는 윤석열 난맥상이라고 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 신차입니다. 또 이 보도를 스위스의 데어문트나 베라나 차이퉁에서도 그대로 온라인 기사면에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요. 이렇게 되면 미국과 서구 언론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문제점 특히 국내발 코리아 해럴드라든가 이런 데 인용하면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은 결국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지는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국가 수반으로 외국에서는 보기 때문에 검찰총장 출신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외국에서는 다른 각도로 보죠. 자신들의 국가 간의 이해관계로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진다. 그럼 우리 수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외교, 문화교류, 사회교류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지장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단실은 건강보험료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7%로 상향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보장성 강화가 계속 이어지느냐. 이게 아니죠. 건보 재정이 불안하기 때문에 올린다고 그러는데요. 보장성 강화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다. 환율이 결국 135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보다 19.1원이 오른 것이죠. 도시가스도 오르게 됩니다. 전기요금도 오릅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월급은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프리낸서분들 또 상당히 플랫폼 노동자들은 아마 받는 임금이 떨어질 수도 있다.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요. 또 해고될 수도 있다. 구조조정도 될 수 있다. 이런 위협과 공포감의 추석을 맞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불안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은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요. 인사 세신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비서관들 줄줄이 경질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검찰 출신들은 경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말이죠. 가장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 건 인사 아닙니까? 인사. 모든 여론에서 나오잖아요. 인사 문제 있다. 그러나 인사 검증에 책임 있는 법무 인사비서관은 오히려 또 내부 감찰에 책임 있는 공직기관 비서관이 다 검찰 출신들이죠. 이들은 오히려 뭘 하고 있냐.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수의신 대상자들이 감찰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수의신인가요? 내부 권력 투쟁이 아주 치열한 거죠. 아마 살벌한 것 같습니다. 110일이 지나니까 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잘못해서 그래. 권력 투쟁만 난무하는 이런 결과로 하고 있다. 검찰이 그 잡은 권력도 모자라서 더 잡으려고 하는.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국정운영에 어떠한 파급력을 줄지. 검찰 다 해라. 아마 내부에서는. 너네들이 다 해봐. 우린 나간다. 그러한 볼매 소리도 상당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코멘터리 뉴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검 얘기가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주말마다 열리는 촛불 대행진에서도 특검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죠.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도 상식적으로 볼 때도 현재 검찰과 경찰이 국가의, 국민의 부당한 이익을 줬고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지위 고아를 막느라고 누구나 다 엄격하게 법의 잣대에 입학해서 수사하고 조사하고 기소한다는 것은 아주 상식이죠. 민주주의를 운영해 나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법치주의, 헌법 정신의 아주 중요한 대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유독 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해도 아니죠? 일명 영부인이신 김건희 여사님.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예외가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일 들려오는 소식은 불송치입니다. 허위 경력 부분도 불송치할 것이다. 그리고 또 소리야 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이것도 정치장법 위반으로 지금 투사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됩니다. 또 장모 최훈순, 잔액증면석 위조사건 공보입니다. 이것도 불송치. 하여튼 불송치 부인인 것 같습니다. 별명이 하나 붙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정의와 상식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의 잣대로 이 법의 잣대로 이 문제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면 검찰에서 경찰에서 샅샅이 뒤져서 기소하고 구속하고 법원에 심판대에 울리는데 왜 유독 영부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불송치가 나오는 겁니까? 많은 부분들이 혐의가 있다고 많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나오고 당연히 이 문제는 특검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제대로 쓰고 법치주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법치주의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선된 최고위원들, 신임 지도부들이 언론에서 이걸 강경파라고 그러는데요. 참 하여튼 뭐 좀 올바른 소리하면 다 강경파예요. 특검 불가필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사적 채용, 대통령 리모델링, 이권계의 의혹 등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오히려 봐주기로 하니까 그런 의혹들이 계속 터져나오니까 특검해야 된다. 결국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법치주의, 국회에서 법치주의 좀 정립하세요. 이러한 사실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누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위법해도 되고 범죄 절절도 봐줄 수 있다. 권력을 주면 그거는 제대로 수사도 안 할 수 있다. 이러한 의혹과 우려를 모든 국민이 갖지 않겠습니까? 법치주의 파괴죠.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는지. 진짜 민주당 의원들, 이 문제 특검을 하게 되면 이게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신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새로운 지도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나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단체 행동권, 이거 제약하는 거죠. 파업하면 이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요. 파업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닙니다. 400억, 500억, 50억. 대우조선해양파암노동자들 500억의 선배서 청구를 했어요. 이들은 평생을 위해서 갚아도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다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파업하지 말라는 거죠. 시범 케이스죠. 하이트질러의 화물연대파암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요. 형사법상 문제가 있다든지, 형법상 문제가 있다든지, 노동조합법상 문제가 있다든지. 그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걸로 월관리를 못하니까.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법. 이들이 예를 들면 무슨 고소득, 고임금 노동자들입니까?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는데 진짜 너무 힘드니까 좀 더 달라고. 임금 삭감된 거 좀 더 달라고. 기름값 올라갔으니까 더 인상해달라고. 이러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서 이들의 생존권을 어르신들이 보장해서 제대로 생산라인, 운송라인이 돌아갈 수 있게 한다는 합리적인 생각보다도.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파업하지 마. 그럼 그들이 파업하지 않은 무슨 수단이 있습니까?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공정사회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정책과 재분배정책이 실현되고 있습니까? 하여튼 노란봉투법. 이건 민주당에서 맘만 먹으면 물론 법사위원장을 뺏겨왔고 상당히 쉽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마음을 먹어서 압력을. 가하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코멘트 뉴스 마치고요. 다음 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벌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의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무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에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